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 제가 차 안이라서 오래는 못하고 그냥 이제 안부 인사를 할 겸 켰어요 차 안입니다 집 가는 중입니다 10일 간다 안녕 근데 이거 입술색이랑 이거랑 치크 예쁘지 않나요?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네 모두 건강해야죠 안녕 안녕 화이팅 해달래요? 감사합니다 안녕 hep